탑체스 아 안 되죠 이거 이 사진처럼 항상 나를 이렇게 안 노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애장폼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 아가리 뭔데? 안녕하세요 주인공 코리아 구독자천들 저희는 스트릿맨 파이터에 출연 중인 YGX 리더 특이입니다 브랭킹듀 트릭스입니다 르덴보이즈 잉규입니다 YGX 돈입니다 브랭킹즈 넉스입니다 르덴보이즈 바타입니다 어때 테드입니다 어때 킹킹니다 예쓰 GQ에서 특별히 스맨파 댄서들을 위해 GQ의 시그니처 콘텐츠를 모두 합쳐버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GQ에서 스맨파 댄서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핸드폰을 공개해볼까요? 오 마이 갓 안 돼 포털사이트 가장 최근 검색은? 전 이거예요 봉주들의 법칙이에요 똥 쓰면 안 돼 3번 아름답게 윙크 4번 프리큐어 찬냥 이렇게 있어요 우리네 모습이야 연신내 다슬기 해장국 우리네 모습이야 해장국 저는 아데사니아랑 페레이랑 제가 UFC 미들급 챔피언이랑 친구거든요 원래 아데사니아가 옛날에 크럼프 했었어요 먼저 하고 있는 거야 바로 바로 밑에 가면 재밌네요 남자 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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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형 뭐예요? 조금 재수 없는데 뭔데요? 크 3대 비주얼 스메퍼 3대 비주얼이래 누구야? 스메퍼 3대 비주얼 첫 번째 누군가요? 두 번째 누군가요? 두귀돈이 두귀돈이 세 번째는 누구지? 갱갱님? 아직 안 나왔어요 인규죠 세 번째는 갱냄이 아 두귀돈 그만해 완전해야지 저 최근에 본 것 중에 대왕 랍스터 키우기 도전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랍스터를 사가지고 이분이 키우는 거예요 뭔가? 아니요 네 네 네 같은 크루비에 자주 연락하는 댄서들은 참귤 참귤 참귤이랑 가장 연락을 같이 해장국 먹으러 가는 사이 소화지 소화지 사실 저도 트리스랑 연락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두 번째 탈락여서 저희가 탈락자 모임이에요 첫 탈락께서 옵니다 첫 탈락께서 제가 가고 두 번째 탈락께서 얘네가 오고 맞아요 스스로 만족스러운 세이피를 공개한다면 왜 오죠? 보여줘요 K-댄스 미션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제 제 셀카 말고 남의 셀카 갖고 있어요 미군게 미군게 이러면 괜찮은데 바타가 또 인터넷에 형 셀카 잘 나왔는데요? 멋있는 말을 해서 셀카 잘 나왔다 얘는 이거 전 모르겠네 성공한 사올 것 같아 성공한 사올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 골라줬어요 저는 빈님 뮤비 찍을 때예요 직계에서 센터 공개하는 스냅바 비하인드 하트이나 안무 연습 영상 같은 게 있어요? K-댄스 미션 할 때 애들 불러놓고 야 우리 모니터 좀 하자 이렇게 하고 핸드폰 들고 저 혼자 자고 있는 영상이 저는 저는 트릭스만 허락해주면 펼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릭스야 허락해줄 거예요 뭐야? 아 안 되죠 이거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아 뒷모습만 하죠 아 노래방 많지 이야 재밌죠 재밌죠 제가 이 정도는 괜찮잖아 괜찮지 얘 탈락했을 때는 그냥 술만 먹어서 끝나고 저 탈락했을 때는 얘들이 저희를 집에 안 보내서 노래방까지 갔을 때거든요 튀겨요 아 하지마요 진짜 쑥스러워요 그냥 윤석어인 상태로만 윤석어인 상태로 그건 괜찮죠 윤석어는 해야 돼 윤석어는 뭐 저랑 똑같이 생긴 거 오 똑같아 백은 킹키 백은 킹키 백은 킹키 연락주세요 이거 나 닮지 않았어? 지금까지 저희 핸드폰을 낱낱이 공개해봤는데 너무 다 공개한 건 아닌가 걱정이 좀 ogo 로고 바꾸겠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네 저는 사실 lab let's go 이 타투거든요. 여기 흰색 배경이랑 여기 검은색. different but same인데 이게 사실 흰색이 저고 검은색이 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랑 득이 형이랑 쌍둥이지만 너무도 다른 사람인데 또 가족이면서 또 같은 사람이지도 하고 약간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저는 했는데 형이 흰색이고 제가 검은색이에요. 근데 가끔 바뀌어요. 면마다 언제는 제가 하얀색이었고 면때 제가 좀 더 착하면 흰색이고 여기가 착하면 흰색인데 저희 이제 옆모습 사진이 그래서 최대한 타투이스트 형님께서 해주셔가지고 한 타투 저한테 굉장히 의미있는 타투인데 저만 했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타투는 이쪽에 있는데 우와 다른 팀에 있을 때요. 근데 이제 그때도 왕관 약간 해골 프라잉킹즈 만들기 전인데 근데 이제 하고 나서도 프라잉킹즈랑 의미가 연결이 돼가지고 첫 타투에 이게 의미가 되게 크고 제일 아끼는 타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옆구리인데 우와 우와 이거는 이제 패밀리아라고 해서 프랑스어로 가족 네 여기 아래 치골까지 사실 여기 할 때가 시사냥이였어 아파 죽을 뻔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봤다가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난 옆구리에 또 있긴 있는데 그만해 대표님 저 방송 좀 잡아주세요 근질근질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 팀장님 예능 잡아주세요 트리플릿이라고 이거는 돈이랑 저랑 또 이제 저희랑 가족같이 지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한 20명이요? 그렇게 세 명이 그냥 우정타투? 로 했었는데 한 번은 우정한테 본다고 하면 음 네 맞아요 저는 이 V 맞죠? 처음에 저도 저걸로 조결했어요 이제 친구들은 다들 이제 친해져가지고 아는데 처음 이렇게 뵙는 분들은 헷갈리셔가지고 어? 되게 하도냐 하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저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얘는 뜻은 이제 저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자수 좋아해서 이렇게 세게 봤습니다 귀엽다 확 귀엽긴 하다 확 귀엽긴 하다 확 귀엽긴 하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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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려줄까? 네 아덜 여기 넉터 파트에다가 하트 그리고 싶은데 하트 한나면 화살 피로까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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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잘 그렸다던데 잘 그렸다던데 여기 밑에다 써야돼 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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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제스 제가 탑제스 탑제스 오케이 넉스님도 바파님 하나 드려드릴게요 좋아요 벌써 불안한데요 형 오 그래도 야 길다 아 미안하다 둘이 그냥 중학생 같은데 손 등에다가 인규 약간 이빨처럼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스맵파이 가장 입이니까 갱 인규가 제일 많이 하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긴 해요 가방을 해서 뭔가 스티안을 보실 수 있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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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은 좀 뜬거웁긴 한데 아이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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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원래 평소에 책을 좀 들고 다니기 이렇게 아이씨 이것도 포스트잇도 붙여봐 아 이렇게 조금 설정이 아니다 설정 아니면 그리고 이거부터가 인설정이 아니네 설정 아니야 근데 뒤에 어떻게 해야 시공창 같은 제 인생을 메모 엄청 많이 해놨어요 역시 럭스 형 인텔리전트인데? 창규가 이제 사토 착하게 살자 하고나서부터 갱생하는거죠? 더 착하게 살려 시공창 같은 인생 하나 더 있는게 사실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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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카가 미네 이거 저 어제 확인했거든요 까면 내가 어디든 있다 우리 모른척할게요 이 사진처럼 항상 나를 이렇게 안 노려봤으면 좋 연습복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책가방을 메고요 일단 제가 전기자전거를 사거든요 요즘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장갑 장갑이 아제스트스컬인데 장갑은 그냥 쿠팡에서 티가 확나 그래도 이름이잖아 비니랑요 이거 있어요 이거 닭가슴살 아 식당하러 또 제 가방에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보를 저같이 더 맛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세요 텔드 렛츠고 텔드 렛츠고 텔드 렛츠고 생일날 마마무 화사 선물해줬어요 와 마마무 화사 선물했단 말이야 너무 잘 들고 다니고 너무 잘 들고 다니고 미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 오 유유럽 유유럽 오 립 테드가 테드가 향수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테드가 작년 생일날 저 직접 향수 만들어서 줬거든요 와 오늘 직취 찍는다고 해서 약간 남자는 섹시해야 되니까 섹시한 냄새 정보주님을 위해 정보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향수 오 오 오 오 오 저런걸 드가 준비해라 형은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애장품이에요 뭐예요?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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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죠? 다이어트 약이에요 멕스코 오 귀여워 궁금해 이런 거 진짜 효과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효과 효과 기분이 떼져요 이거 느낌상 이거 뭐야 테드 형이 테드 형이 꺼낼 때마다 이상하게 왔어요 대장사람 이거 이거 먹으면 깜짝 놀라실 거고 똥이 바로 저는요 꽤 커요 왜 다 비어있는데요? 일부러 해 본 거야 설정이래 이거 사실 저희 건강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없습니다 지갑이랑 선글라스 이거 선글라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시력이 조금 안 좋아서 운전할 때 꼭 필요해 차에서 둬도 되는데 이거를 저 이름 편 아니 이런 건 저 안할게요 제가 방송 좀 잡아주세요 뭐 없습니다 설정을 하려면 자기가 있어 넘어가실게 일단 모자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들고 다녀요 헬스용품, 스트랩 뭐 되게 많아요 이거 단백질 이거 팬분들이 주신 거 전체적으로 형 가방은 해창의 가방인 거에요 오더아머 여기까지 와 이거까지 내 형 원래 루이브통 들고 다녀 촬영할 때 진짜 안 들고도 가면 좀 이상의 얘기고 스냅바 찍을 때 마다 있었어 첫 시작을 함께 하고 나중에 자식까지 물려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파? 저 이거는 진짜 약이고요 왜 그래?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이거 립밤 좋은 거 썼나? 저도 향수가 있긴 해요 오는 게 다 썼어요 지금 킬리안, 블랙펜턴 댄서들은 땅만 흘릴 줄 아는데 은근히 다들 향수는 예민해서 화이팅 선글라스인데 자크마리마지컬인데 보여줘 써주세요 이거 태현이 형이랑 안무 짤 때 가끔 써요 자신감이 올라가거든요 도메스틱 같은 경우는 선글라스 끼고 장갑도 끼고 썼어요 힙합 짤 때 한 번 선글라스 껴보세요 잘 나와요 간지가 육체를 지배하는 느낌 잘 나와요 근데 뭔가 모자 이렇게 약간 눈 안 보이게 쓸 때 연습하는 아 그런 느낌 매일 쓰는 모자고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초록색이 될 줄 몰랐는데 초록색을 샀어요 샀는데 초록색이 돼가지고 가방은 약간 팀도 초록색이고 원래 사고 싶었던 거니까 합리적인 소비를 했고요 가방이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원래 이걸 좀 갖고 다녀야 좀 부적 같은 부적 같은 걸로 이게 좀 돼가지고 이거 있거든요 아 좋구나 아니 이거는 근데 저 진짜 분실실 이거 제 번호 여기 써있고 근데 진짜 뻥한 척으로 저도 가져오려다가 돈이 가꿀 것 같아서 안 가요? 하하하하하하 디어 샤비지 샤비지 이걸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뭐랄까? 나 보고 없네 형 여기 총알은 왜 있어? 내가 칼을 넣어 형 여기 데이저 번호 왜 어? 어? 이거 지갑 어... 이거 제 생일날 제니가 선물해 주신 진짜 뭐 없다 어... 이제 진짜 큰 것만 남았습니다 저희 GQ 질문박스 주세요 아.. س arkadaşlar 쎄 최근 연습 중인 K챌린스는? less 형이 잘하셨잖아요 아 나 다 까먹었어 어 인트로댄스 짠승 노노산 같더라 뭐 내가 했죠? 같이 해줘 그러면 아 너는 같이 해줘야 돼 아니 잊어버렸어요 저거 5,6,3, 로테이션 5,6,3, 로테이션 5,6,3, 로테이션 5,6,3, 로테이션 5,6,3, 로테이션 5,6,3, 로테이션 다음 질문 우리 크루 최고의 경연 미션을 꼽자면 사실 저희는 케이댄스 미션인 거 같아요 이제 팀 크루 미션으로서 좀 했을 때 저희 색깔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현장 분위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따봉했을 때 다 반응 승패 이런 거 말고 모든 크루가 저희가 무대 했을 때 다들 이제 같이 이렇게 즐겨줘서 아 이게 진짜 너무 행복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가지고 그게 뭐가 있을까? 나는 파이널 파이널을 미리 좀 최고의 무대로 뽑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 저희는 뭐 경연이라고 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저희는 메가요 거기서 노래를 직접 부르신 거래요 와이어 도라이들이네 저희는 저희는 뮤즈? 뮤즈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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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전 현장에서 이제 저희 봤잖아요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액자의 무게감이랑 공간감이 아 뮤즈인거 미아인드 뮤즈인거 뮤즈인거 처음에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 근데 진짜로 처음 딱 시작해서 여덟 크루 다 모였을 때 그때는 이렇게 까진 친하진 않았으니까 뭐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뭐 없어요? 짧은 시간 안에 막 하려고 하니까 맞아 애들 잠들 못 자고 막 이러니까 먹어도 계속 살 빠지고 저희 그 투표할 때 장난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거 할 때 저희가 먹겠습니다 할 때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로 센 척은 엉청했는데 야 우리도 뭐 한 마디 해야 돼 내가 이거 먹겠습니다 할게 하고 딱 했는데 그리고 방송을 보니까 음악이 형님들 이거 제가 먹겠습니다 음악을 완전 잼민이로 만들었죠 근데 그때 넉스도 넉스도 Who is the king? King is back 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집에 돌아갔죠 그리고 넉스가 그때 얘기해 줬는데 이거를 걸었잖아요 그 트로피에 아 제일 아 그때 재밌긴 했는데 뱅스님 질문도 보고 계신데 맘에 드는 질문 있으세요?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거 윗앤보이즈 인규가 디이딕이딕 갱갱갱처럼 각 프로의 밈을 만들어준 거죠 뱅스는 이게 제일 임팩트가 크거든요 갱 어떨 때 있어요? 살짝 공기가 들어있거든요 스웨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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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킹즈는 내가 생각해도 웃긴데 그냥 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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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댐 있잖아 위댐은 뭐가 있잖아 갱갱갱갱 떼기 그게 제일 뜨긴 거 같은데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네 세상에 그럼 둘이 시작! 기분이 뜨죠! 알았어요? 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할지? 아, 어떻게 할지? 아, 저거 같이 퀴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 식, 세븐에 기분이 뜨죠! 들기도 옆에 눈치도 없을까?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면 들키지. 순찰을 마무리하면서 남자를 싸움에 대한 답변을 한 가지 해준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게 있는데 저희는 약간 좀 뜨거웠던 것 같거든요. 점심 때 서로의 안무를 공개해서 저녁에 바로 카피해서 영상을 찍었어야 됐어요. 우리 팀이 진전이 되고 있고 저 팀이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도 계속 눈치 보고 그래서 진짜 뜨거웠다. 불튀기였어. 불튀기는 진짜 그런 느낌. 그 뒤에 오는 되게 신기한 감정이 또 있어요. 좋아하는 게 같은데 이걸로 한번 뜨겁게 붓고 나니까 엄청 가슴 깊이 생기는 리스펙. 맞아.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게 수우파 때는 기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뭐야? 뭔데? 어? 몸으로 막 이렇게 뜨겁게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인규가 말한 대로 뭔가 리스펙도 생기고 점수였어. 처음에 이렇게 진짜 하루 뭐 몇 날 며칠 잠도 안 자고 자기 막 서로 같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치우치고 막 싸우다 보니까 좀 약간 한 팀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덥지 안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타 장르에 대한 리스펙이 엄청 생기고 맞아요. 그 영감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춤을 더 잘 추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감 그 단체. 안무가. 우리가 한 번 드릴게요. 크라잉 맨 파이크 이런 거라고 해요. 저희 프라잉 킹즈 아니고 크라잉 킹즈예요. 아 봤다 그때 엄청 서럽게 울었었네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어요. GQ 구독자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로 GQ 유튜브에 스메어 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 돼. 방송국에 저희 댄서들의 캐릭터 해석에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스메파워 댄서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재미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할게요. 네 춤추면서 나가주세요. 기분이 쩔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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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